안녕하세요 리설 이펠스토픽의 리설입니다. 오늘은 42과 이 기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요? 이펠스토픽 읽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맞는 문장을 고르십시오. 요자인 박스오니. 정답 상자입니다. 목재입니다. 갓호, 철근입니다. 요 팔람호, 정구입니다. 버프호.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2번자인 버튼 티치 더이처니. 정답 2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아호. 자 전선을 걸고 있습니다. 요 일렉트로닉 라인. 존다우더이처. 스위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스위치 온 거르더이처. 손잡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핸들. 구마우더이처. 정답은 2번. 자 빈칼이 들어가야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칼리 탐마운에 써버린대 우지꾸라. 로즈누 호스. 자 기계를 다 사용한 후에는 머신 썩버이 불어율거래 버티 반드시 버커의 전원 스위치를 파워 스위치. 차니? 깨벗는 펄처. 네. 내려야 합니다. 2번. 네. 스위치 오프 거르누 펄처. 또 얼터마 스위치를 내리다. 썩절라운처. 대세 1의 2번입니다. 너야. 라쿠누. 꼬자야. 거스누. 작동해야. 잘라운으. 자 칼로 종이를 까뜨다.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트. 가이떼 너희네거리 호시아운처. 대세 1의 자를 때는 까뜨다. 젤. 납다. 붙일 때는 다스다. 접을 때는 버텨다. 거스누. 대세 1의 풀어선 거마 밀레코 구라장이 3번. 자를 때는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3번입니다. 자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 버레러. 민수씨는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민수씨는 냄비를 만드는 곳에서 일을 합니다. 민수씨는 냄비 번아오네 다음마 깐 거르면서. 냄비자인 요 바라오 바라. 가나 라쿠네. 요 바라오른. 냄비 번쩌. 그런데 더럽. 민수씨는 민수지자인 이 일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떨러. 요 깜수르 거래코 떼띠 너 버헤꼴레. 기계를 머신자인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거서리 떨라오네 다 저이너. 그래서 뼈서일레. 주로 사다란 떠야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만 서른의 깜 거르다이 후면서. 그렇지만 떨어. 곧 짜레이. 기계를 작동하는 방법을 배워서. 머신절라오네 떨이카 씻게러. 냄비 만드는 일을 할 겁니다. 냄비 번아오네 깐 걸쭉. 그래서 일레. 민수씨.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얼레. 꾼 깜 거르다이 후면서. 네. 물건을 옮깁니다. 보니. 예언장에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번에러.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냄비를 팝니다. 냄비 뱉죠. 호인하니. 냄비를 만듭니다. 냄비 번아오네 운석. 번아오네 운석. 호인하니. 기계를 작동합니다. 머신이 쩌라오네 운석. 자. 네. 네. 기계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릅니다. 네. 머신 꺼서리 쩌라오네 다 저이너. 번에러. 네. 4번.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페스토픽 읽기 확장연습 같이 해보도록 해보시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자. 전화를 잘못 삐익. 그냥 끊지 말고 미안합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머털럽자인. 롱넘버마 폰 거르다. 에티카이 넛 까티카나. 미안합니다. 쏘리 번에러. 번눅 벌쳐. 요호. 그래서 일래. 전화를 이제 폰 거르누. 요자인 코리안바사마 전화를 걸다. 전화를 걸다. 그래서 일래. 정답은 3번. 이제 폰 자인 롱넘버마 거르다. 에. 걸었으면. 에티카이 넛 까티카나. 쏘리 번에러. 번눅 벌쳐. 요호. 자. 울렸으면 울었으면. 요자인 울다 바터. 자인 룻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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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울렸으면. 꼬나이 백띘라이 룻노어 라이. 게이 거라 요번에. 자. 울었으면. 로요번에. 로요번에. 마플에 로요번에. 띄워터. 그래서 밀다 이나. 자. 걸렸으면. 걸렸으면. 자인 엇거느어. 엇거느. 그래서 요번이 밀다 이나. 걸었으면. 번에 로. 이제. 우스도이 되기전이. 그래서 일래. 쌀은 걸렸으면. 락했고. 그래서 정답은 3번. 걸었으면. 입니다. 폰 걸은 후. 전화를 걸다. 요. 그라이았. 고르모. 자. 2번. 한국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코리아 지번. 밑다오다. 가로감 처번에. 센터에 있는. 켄 드라마. 뭐했고. 삐. 에. 가서. 마. 거에러. 이야기해 보십시오. 쿠라카니걸로. 요. 자인 카운셀. 루호니. 요. 상담실. 2번. 자료실. 코너의 사마구리오로. 이렇게. 라켓고. 타옹호. 자료실. 준비실. 떠야리 거르네 고타. 체력 단련실. 요. 자인 지인. 체력 단련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상담실. 3번. 몸이 아파서 출근을 못했는데. 서릴 두께로. 컴퍼니 자너. 석게로. 리안씨가. 리안질래. 퇴근길에. 깜쥬떼. 버티. 퍼르키따. 약을 사다 주었습니다. 오. 고마웠습니다. 자. 리안씨에게. 많이 친절했습니다. 짜잉. 뭐. 일래. 더야. 데카이. 따로. 유. 이스. 고. 어수. 더야. 어루. 만지. 띠. 벨라. 바보나. 고. 어수. 고. 마웠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짜잉. 요. 정답은. 2번입니다. 쉬었습니다. 서질러버요. 어려웠습니다. 가로버요. 번에러. 대젤레. 우지코라치. 2번입니다. 네. 이것으로 42과 이페스토픽 읽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3과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